저는 눈으로 사진을 찍고 있어요. 내 사진을 찍고 사진을 찍고 싶어요. 네, sorry! 눈으로 찍고 싶어요. 너희도 찍고, 당신은 먹지 못한다고 해요. 나는 그곳에 찍고, 당신이 찍고 싶어요. 나는 그곳에서 사진을 찍고 싶어요. 나는 당황이 떨어졌어요. 숙소 그러면 오늘은 결혼을 다 먹으면 알기 응응 둥둥둥 언니 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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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 으어어어어어어어 종종종 이건 뭐에요? 왜이래? 간 Olympic 사람은 갈수록 아기들 아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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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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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oho wait okay dress roll 양노 카치니스텔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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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죄송합니다 방향이 너무 심해져요 이거 왜 이렇게 생겼어? 이거 왜 이렇게? 여기다 뇨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